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수업을 계속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정말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단어야 자 지금 모든 외국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단어를 많이 외우실 거지 근데 사람들마다 단어를 외우는 습관이 다 다르고 공간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장소 시끄러운 곳 이런 걸 좋아하죠 제 경험으로 따지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곳이 지하철이었어요 단어를 공부할 때 지하철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 자 그럼 지하철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핸드폰 있죠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건너편 굉장히 앉아있는 사람들 봐봐요 누가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에서 이어폰 조그마하게 끼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장을 손에 들고 외운다 단어장을 들고 지하철이 도서관이다 지하철이 도서관이고 거기서 단어를 외우는데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나도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지만 단어를 외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데 그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자 단어를 만약에 외운다 그럼 내가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 만약에 내 집이 지하철을 타고 만약에 신도림이라고 치자 그럼 1호선을 타고 가죠 그럼 1호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쭉 간단 말이지 가다가 진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집중을 했다면 단어를 보고 있는 순간 신도림이라는 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도림이라는 역을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내려야 되느냐 보통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렸을 때 막 이렇게 인천도 오고 재물포도 와가지고 갈매기도 좀 날아다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완전 집중해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인천까지 왔을 때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인천에서 내렸다고 치면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그 기분이 그 지하철을 내가 너무 오래 와가지고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그 머리 뒤에서 쫙하게 올라오는 아드레날린이 있어 요거를 느껴봐야 돼요 요거를 공부를 할 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서 내리는지 그걸 한 번쯤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단어를 여러 개를 외웠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자다 보면 누워 있을 때 바로 코를 굴고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아까 내가 낮에 지하철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혼자 공부할 때 열심히 어떤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때 그 생각이 안 났을 때 자 누워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봤지만 어떤 영화의 어떤 제목 아니면 그 어떤 감독 아니면 주연배우 이러면서 생각 안 날 때 정말 그때 빡치거든 아주 짜증난단 말이야 이게 생각날듯 말듯 할 때 이때 딱 일어나가지고 방에 전등을 딱 켜고 자기 가방에 있는 단어장을 꺼내가지고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아 맞다 이 단어다 라고 딱 누워가지고 입에서 싹 이렇게 웃음을 지을 때 이게 진짜 공부했을 때 빠지는 정말 멋있는 자세 단어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아셨죠? 단어는 그렇게 외우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고 쳤을 때 사람의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어떤 단어를 외웠을 때 8시간 정도 지나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단어를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표가 있는데 보통 우리들은 8시간은 말도 없고 그 한 번 외웠던 단어 몇 번 단어 외웠던 단어들을 8일 만에 보니 그 단어가 생각이 날 수가 없지 내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은 손으로 꼽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단어가 한 번 외웠다 그러면 보통 8시간이 넘어서 봐야 되는데 8일 동안 8일이 지나고 봤으니 자기가 형광펜 치르는 것도 처음 보는 것이고 내가 이 단어로 공부했는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외웠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20대 아니면 30대 지금 공부하실 때 지금 머리 팍팍 돌아갈 때 어른들이 꼰대처럼 말하는 나이 먹으면 나중에 외우면 금방 생각이 안 난다? 당연한 말이고 바로 여러분들 지금 그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트와이스 아시죠? 나 트와이스 상당히 좋아하는데 쯔위 좋아하거든 쪼쯔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트와이스를 알아 근데 여러분들 트와이스에 쯔위가 나를 압니까? 당연히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쯔위가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이거야 쯔위가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내가 오프라인에서 수만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 내 학생들만 알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꿀팁이거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트위가 만약에 나를 알게 하려면 트위를 불러주고 트와이스의 팬클럽이 원스에 가입하고 그 다음 뭡니까? 공연에 따라가고 팬미팅에 참석하고 트위를 부르고 외치고 연호해주고 해야지 트위가 나한테 눈을 보죠? 그 다음 나는 눈길을 보겠지? 단어 마찬가지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 단어 예를 든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 밥 먹다는 출판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단어를 나만 알고 있고 출판이라는 단어는 나를 모르면 그거는 모르는 단어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 과목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듣기를 할 때 내 발음 알아들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출판이라는 단어를 알아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 뭡니까? 듣기에서 나오는 중국 성우야? 남자 성우? 또는 뭐합니까? 여자 성우? 아니면 하이톤 중간톤 낮은 톤에서 나오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내 귀에 들어오고 독해를 할 때 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어? 이 단어 내가 예전에 본 건데 이게 뭐더라? 그거는 이미 늦은 거고 보자마자 바로 귀에 들어오고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봤냐 이거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 그렇게 멋지게 공부하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그 학생이 미친놈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여학생이 바로 미친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나이 때 20대 때 아니면 초중반 때 그리고 30대 넘어가서 한참 공부하고 학교에서 뭔가 학문을 정진할 때 그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게 미친 짓이죠 왜 그렇게 욕심만 부립니까? 나는 공부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은 거 썼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되게 욕심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을 놓칠 수 있어요? 못 놓치죠? 근데 그 욕심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 욕심만 차리고 있으니까 욕심장애 아닌가 아셨죠? 단어를 외울 때는요 진짜 죽기 살기로 외워야 돼 그 단어를 한 번 외워놓으면 단순히 한 번 봐가지고는 우리 머릿속으로 안 들어온다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보고 진짜 밖에서 누가 뭐합니까? 저놈 단어 미친놈이다 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듣는 게 좋은 소리라고요 여러분들 나의 그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는 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거지 오케이? 제가 지금 들은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어느 분이 있냐면 그분이 외대 통역대학원 뭡니까? 학장을 하시고 대통령대로 통역을 하셨는데 자, 그분이 젊었을 때 여성분인데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 유학을 가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야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고 모든 수업시간 나가서 제일 먼저 가서 예습하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물론 기술사 생활을 하죠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저도 TV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도 아주 뭐합니까?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정말 아주 멋진 말들을 그분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학교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외국 친구들이 얘가 원래 수업 맨날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여학생이 뭡니까? 기숙사를 갔어요 근데 기숙사 갔더니 그분이 화장실에서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다가 쓰러진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그 친구들이 얼른 뭐합니까? 응급실로 옮겼어 그리고 응급실에 딱 갔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면 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급실에 보면 등이 있어 그 사람이 거기서 응급실에 불이 탁탁탁 들어오고 그 현지에 의사들이 두 명인가 있는데 눈을 이렇게 슬그머니 뜹니다 이 응급실에 등을 등 때문에 눈이 부어서 눈을 떴어 그 사람이 눈을 떴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 합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뭐해요? 여기가 어딥니까? 저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따진다면 의사 선생님 이 응급실에서 쓰는 이 등은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진짜 미친 건데 자 우리가 여기 광자 보이지? 미칠 광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 지자 보이죠? 이게 지금 한자를 읽으면 불광 불급인데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가 이르다 아니에요?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뽀 광부지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었어요 내가 중국어 공부를 나도 지금까지 지금 해온 게 지금 27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미친놈의 소리를 듣고 3년에서 4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봤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 기간은 공부 안 했어요 망나니처럼 지냈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비단 중국어뿐만 아니고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정말 단어를 외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 뭡니까 악마의 유혹 그 핸드폰 때려놓으시고 핸드폰으로 조용히 음악만 듣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던 단어장을 손에 들고 지하철을 내 도서관처럼 생각하고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내가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또는 뭐 40분 편도 왕복으로 따지면 하루에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단어량은 점점 증가될 것이고 자신의 지식은 점점 발전한다 자 기존 세대에서 미리 공부를 해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 준 거니까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외울 때 정말 그렇게 외운다 지하철이 뭐다? 도서관이다 자기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외울 때 정말 미친듯이 집중해서 뒤에 나온 것처럼 불광불극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정신으로 단어를 외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